오! 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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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꽤 피곤해요. 유니크로스. 근데 귀신같구나. 화면에서. 한 시간 자고 나서 거의 한 시간 정도 묻혀서 나왔어요. 오늘 새벽 출조라. 엄청 피곤해요. 깨서 어제도 잘 못 자고 오늘도 안가서 출조해가지고. 오늘 여기 3시 반까지 오라고 해서 지금 3시 반까지 와서 식사하고 지금 다들 갈 준비하고 있어요. 갑자기 놀라셨잖아요. 갑자기 조열된 거랑. 재립녀. 유튜브 재립녀. 그다음에 리안TV. 네. VS. 그다음에 우리 진짜 현재. 갓독하고. 그러면.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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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 있다고 하니까. 결과를 이따 끝나봐야지 알겠죠. 서로 자신 있다고 하니까. 느낌이 쎄 하잖아요. 나 여기서 55점 댁님 옆에서 꽝 치고 있어. 딱 그 자리네. 다리 밑에서 생각 안 나? 하하하하. 자 안녕하십시오. 유튜브 캡낙스에 대한통행돌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여기. 저기. 안녕하세요. 리안TV 리안이에요. 오늘 어떻게 되냐면. 재립녀. 유튜브 재립녀. 리안TV가. 한 팀이고. 그다음에 추자현진. 저희 캡낙새끼하고. 봉이네. 유재용 프로님하고. 저하고 이제 한 팀입니다. 그래서 오늘. 40 이상. 총 중량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벤지는 다 놔주고요. 겁도 없이. 재립이 옛날에 다리 밑에 저한테 한번 깨진 적이 있거든요. 일찍 월장하고 있는 저한테. 사실 기록도 제가 더 좋아요. 재립이보다. 61이고. 순놈. 근데 여기 기록 되게 좋던데. 67. 아 67이에요. 암넘이 67. 6.1kg. 재립이는 뭐. 솔직한 얘기로 여기서 제일. 기록이 낮습니다. 근데 겁도 없이. 우리 재립이가 도전을 해왔는데. 작년에 다리 밑에. 또 추억을. 대세기금 해갖고. 재립녀TV를 오늘. 초심을. 다시 찾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리안님. 네. 오늘 재립이 때문에. 도매금에 넘어가게 생겼어. 어떻게 합니까. 아유 뭐.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오빠가 있기 때문에. 방식이 있어서. 아우. 아우. 그러니까 저는 재립이는 걱정은 안하는데. 오늘. 그. 리안TV. 프로님이. 좀 걱정스럽긴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튜브 겹락세기 좋아요 구독. 빠밤. 그리고 리안TV. 좋아요. 재립녀 많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 겹락세기. 재립녀 리안TV. 빠밤. 많이 부탁드려요. 자 오늘도 파이팅 해봅시다. 파이팅. 파이팅. 오늘 사용한 로드는. 레드펄스의 닷사. 7-515입니다. 그리고 닐은 레드펄스의 BR8030. 라인은 썬라인. 16호. 60호 뽕돌입니다. 그리고 와이어 캐브라 직결반을. 18호. 전봉 미끼와 소라를 사용하겠습니다. 오늘 또 거치대는. 아진공방에. 레인보우 거치대가 되겠습니다. 피탄. 저에게 도전한 유튜브들의 무덤을 만들겠습니다. 재리가 뭘 이렇게 자꾸 훔쳐보냐. 재리가 뭘 이렇게 훔쳐봐. 재리가 뭘 이렇게 훔쳐봐. 전면에 던졌어. 여기 와서 봐봐. 나 전면에 던졌다고 여기 와서 보라고. 더 왼쪽 더 쳐줄게 해주고. 더 왼쪽 더 쳐줄게 해주고. 더 왼쪽 더 쳐줄게 해주고. 어? 또 만나. 왔어? 왔어? 달렸어? 걸렸어? 왜 박았어?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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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들. 박았어? 아 진짜? 진짜야? 그럼 어떡해? 둬야 돼? 어? 더 간다. 오! 벌써 왔어. 오! 풀렸나봐. 갑자기. 아니야? 터졌어? 아... 지가 뺐어? 되게 큰 애인가 보다. 스스로 뺀 거 보니까. 야 이놈 잡았어야 됐는데. 너무 커가지고 좀. 아쉽네요. 라. 심아. 그 다음. 한 잔. 유닉. 도착해. 훌륭아. 이야아아! 이야아아. 죽인다. 죽인다 육시. 나 빠졌는데 육자 되겠는데? component 안된다, 죽여. 아 아깝네요. 육자 조금 안되는데. 또 나왔어요? 또 나왔어? 필타 쌍끼. 진짜? 두 마리가 같이 물어 왔는데. 봉이 오빠가? 오늘 봉이 오빠가 사고 쳤네. 우와 두 마리가 동시에 올라왔어. 이런 경우가 있어? 우와 대박. 어떻게 이렇게 나와? 두 마리 다. 짱 바늘에 나오는 거야? 아니 성게 바늘, 쓰리 바늘에 나온 거. 지금 봐봐. 둘 다 재물이요. 이렇게 걸릴 수가 없어. 둘 다 재물이에요. 얘 재물. 이렇게 걸릴 수가 없어. 이렇게 어떻게. 신기하네. 얘는 4자네. 얘는 4자네. 되겠는데? 우와 4자 넘는다. 아 둘 다 40 넘죠? 42. 둘 다 40 넘죠? 얘도 40. 됐죠? 밀. 됐죠? 쫙 폈어요? 멋있다 멋있다. 진짜 잘 미치겠다. 하하하하.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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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됐 오늘 실천거미도 집에나서 이거 안 돼? 그거 아니야, 그냥. 어, 뭐야? 왜, 뭐야? 와, 오자가 빠졌어, 진짜. 아, 진짜? 깜짝이야. 눈 빠지면서 몸을 딱 빠지게 봤어. 와. 아, 몇 largely? 아, 몇 짜리? 앞으로 빠졌어. 앞에서? 어, 깝다. 와, 바로 앞도 빠졌어. 아, 네. 얼굴이 비까지 만든다, 이거. 응. 자, 자, 자. 자, 자! 야, 자, 자, 자! 아, 자, 자.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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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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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 펄쏭이 그러네 내가 봤을 적에 내 낚시때 저 정도 꽂았으면 아우 아우 아니 오짜 아니야 육자육자 육자육자 내 낚싯때 뻥쳐갖고 못 꺾어 저만큼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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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 오짜가 아니야 내 낚싯때 저만큼 꺾이지가 않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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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해빼는거 보여드릴게요 전화차 좀 정리해야해서 개판이라 지금 다들 씻으러 올라가셨대요 이거 이거 떠야돼요 우와 어마어마한 오짜 후반 우와 오늘 돌돔에 떠서 오늘 흑돼지 삼겹살 구이랑 돌돔에 먹방 있어요 아우 이야 아우 그니까 아우 이살도 많이 나오는구만 아우 아우 또 졌어 또 졌어 핫도그형한테 맨날 지내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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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